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경찰이 현장 치안을 강화하겠다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하면서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부산경찰청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핵심수사부서가 30년 전 이름으로 돌아가고 여러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결국 시민안전이 아닌 경찰 힘빼기가 조직 개편의 목적이라는 비판입니다. 송호재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어제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형사기동대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일선에서는 경찰 수사의 핵심부서인 강수대가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강수대는 1989년 형사기동대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이후 기동수사대, 광역수사대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수사력을 키워왔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강력범죄수사대로 개편되면서 강력과 폭력은 물론 지능사건 등 지역의 굵직한 사안을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형사기동대로 이름을 바꾸고 기능도 일부 조정하면서 명칭뿐만 아니라 수사력과 위상도 과거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경찰이 현장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다는 기동순찰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지구대 등에서 시민을 직접 대하는 지역경찰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했는데 별도의 기동대를 운영해 치안을 지키겠다는 생각 자체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입니다. 부산경찰직장협의회 정학섭 회장입니다. 이 현원을 일단은 채워주고 기동순찰대를 만든다든지 행사기동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불운을 받고 제일 먼저 신고 출동을 하는 지구대 파출소의 치안 영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밖에 일선 직원들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개편, 정보경찰 축소와 부서 통폐합 등은 결국 치안 강화가 아닌 경찰 힘빼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일선에서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부산 고용시장의 핵심인 제조업 취업자가 하락세를 여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체의 인력난 가중과 현장의 스마트화로 이 같은 추세는 가속화할 전망이어서 앵커 기업을 유치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돌파구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산 제조업 취업자 수는 21만 9천 명으로 지역 전체 취업자 중 12.9%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2%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준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제조업은 부산의 핵심 경제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이제 지역 취업자 10명 중 1.2명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셈입니다. 제조업은 주 36시간 상용근로자가 많아 단기 고용직이 주를 이루는 도소매와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역대 최저 제조업 취업자를 기록한 것은 부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부품 산업의 부진과 부산 지역의 전반적인 고용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산 지역의 제조업 현장에서 인력난과 스마트화 등 격변을 겪고 있어 앞으로 고용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면 앵커 기업을 유치해 이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기회 발전 특구를 경제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앵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심재훈 부산 상공회의소 경제정책 본부장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기업한테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혜택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앵커 기업을 갖고 내려오고 그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국 지자체에서도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소수의 목소리를 묵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어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의 5개 강구물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1개 이하로 제안하고 지정 개시대에만 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승우 부산시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미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도 큰 의미가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비슷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안전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개 강구물법은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달 수 있도록 규정해 인천시 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건데 부산도 조례가 제정되면 같은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조례는 정작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 선언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유료로 운영하는 지정 개시대에만 현수막을 걸게 되면 소수 정당이나 비영리 단체 등은 사실상 의견 표출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옵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입니다. 이렇게 지정 개시대로 해버리면 거대 정당, 이렇게 유료에 대한 부담이 없는 정당들만 개시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대 토론이 예고된 데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여서 실제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부산 도심에서 집단 난투국을 벌인 등의 혐의로 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서면에서 조직 간의 시비가 붙자 단체로 위력을 보이며 집단 난투국을 벌인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십 년째 주도권을 놓고 충돌해온 점을 감안해 단순 폭행이 아닌 처벌 수위가 높은 집단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지하철 노조가 다음 달 11일 총파업을 예고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 조정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오늘 끝나면서 사측과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 총파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임금 인상과 직무 성과급제 도입 등을 두고 16차례 단체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겸을 좁히지 못했고 쟁의 찬반 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 명의로 국제노동기구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문에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시의 준비와 열정, 노동자들의 지지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세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전문기관으로 현재 189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5일부터 나흘간 백스코에서 창업엑스포인 플라이아시아 2023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플라이아시아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 창업도시 간 협력을 통해 혁신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 행사에는 국내외 창업기업 관계자 천여 명과 투자자 400여 명, 예비 창업자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과 포럼,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의 배우 홍경과 고민시가 사회자로 나섭니다. 다음 달 13일 오후 6시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는 폐막식은 레드카펫 행사와 경쟁 부문과 올해의 배우상 등 시상식으로 꾸며집니다. 폐막작은 중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감독인 닝하오 감독의 영화의 황제가 상영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오늘 다음 달 중공을 앞둔 국내 최초의 완전자동화부두 부산항신항 서컨테이너부두 현장에서 추진현황회의를 열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완전자동화항만이란 선박 접안부터 장치장 내 컨테이너 반출까지 육상 전 구간이 자동화된 컨테이너부두로 공사는 다음 달 중공을 한 뒤 연말쯤 운영사의 장비를 넘길 예정입니다. 서컨테이너부두는 국내 최초로 무인 이송장비도 도입돼 육상 대부분 구역에 사람이 없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나온 폐기물 수천 리터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원양어선 기관장인 50대 남성 A씨 등 러시아 선원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 영도구 부산항 대교 인근 바다에서 7천 톤급 원양어선에서 나온 폐기름 9,300리터를 고의로 바다에 배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9.5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오전 중 흐리다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기상청은 지난 주말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7.6도, 습도는 66%입니다. 부산 CBS 전역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은지니어 김상길,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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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